안녕하세요 쇼니데이템의 송지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비템은요 짱 이것은 그루브테크에서 나온 테크 킷이에요 기타나 베이스에 사용할 수 있구요 필통처럼 이렇게 다 갖고 다닐 수 있게 되어 있어 가지고 뭔가 화창시절을 떠오르게 하는 느낌도 좀 나고 그렇네요 안에 다 들어있어 그래서 좀 무거워요 안에 공구들이 다 들어있어 가지고 근데 키트 24개까지 툴들이 다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줄 갈 때나 아니면 공연장 위에서나 급할 때 꺼내 쓰기 진짜 편리한 것 같아요 안에 뭐 되게 여러가지가 다 있어요 스테인리스 자도 있네 아 이거구나 각종 나사랑 너트용 스크류드라이버랑 소켓 렌치 이런 거 다 들어있구요 그리고 다양한 사이즈의 인치랑 밀리미터 타입의 육각 렌치도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그냥 껴가지고 사용하시면 돼요 요즘에 이렇게 다 분리되어서 나오는 게 요즘 유행이에요 그래서 여기 필통처럼 여기 뭐 샤프처럼 사실 이 안에 얘네들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사용하는 그런 툴도 있더라구요 이게 따로따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너무 좋아요 어 여기 다 써져 있어요 밀리미터도 써져 있고 인치도 써져 있고 네 스크류드라이버랑 렌치 사이즈도 써져 있죠 필요하신 거 뽑아가지고 여기에 껴가지고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음 그리고 음 뭐 스트링 와인더도 있구요 스트링 커터도 아까 있었구요 여기 다목적 카포도 들어있고 얘는 얘는 뭐야 어 얘는 뭘까 아 줄높이 음 두께랑 측정용 이게 봐봐요 이게 필러 게이지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오 다 들어있네요 오 기름이 좀 있네요 왜냐면 얘네들이 안에서 녹슨 방지로 지금 좀 뭔가 처리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음 완전 나 뭔가 전문가용 그런 스멜이 막 풍기죠 네 그리고 특히 트레스로드용 이거 있잖아요 이건 사이즈가 다 되게 많이 있어요 이거 가지고 있으시는 분들 별로 없거든요 근데 어 이게 뭐 파손하고 마모도 방지해주는 볼 엔드 가공이 되어 있어가지고 안전하게 트레스로드로 조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자체도 높은 내국성도 되어있고 완벽한 호환성까지 가지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굉장히 사용하기 편하실 거예요 예 그루브테크는 그루브테크는 그루브테크 툴 USA라고 2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지고 있는 회사고요 모터사이클하고 자동차 전용 정밀 공구 브랜드는 크루즈 툴이라고 하고 항공기랑 뮤지션을 위한 악기 전문 공구 브랜드는 그루브테크라고 해요 그래서 합쳐가지고 그루브테크 툴 USA라는 회사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루브테크라고 하면 되게 역사가 있는 그런 회사로 잘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네 되게 좋네요 오늘 필통처럼 이렇게 나와있어서 가져다니기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가격대는 원래 6만원대까지 가격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기분좋은 가격 49,800원 네 거의 5만원 정도 5만원대죠 네 또 가격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크루즈 툴 쓰고 되게 좋네요 스테이지 핸드 여러분 갖고 싶으세요? 그러면 받으세요 스테이지 핸드 여러분께 진심으로 오랫동안을 세워봐요 크루즈 툴 크루즈 툴 크루즈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